오케이, 세컨드 볼! 세컨드 볼! 고만! 자, 수비! 수비! 또 뺏기나요? 정혜인, 들고 합니다. 슈팅 기회! 오, 막아냅니다. 세컨드 볼!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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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섰어요, 윤태진. 잘 지났어요. 이승현 앞에 두고 윤태진. 한 명 가줘! 린나 뛰어줘! 하지만 이승현의 수비 좋습니다. 아, 터치가 길었어요. 어,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정혜인,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고! 고! 헤드 고! 헤드 고! 헤드 고! 헤드 고! 파이팅! 파이팅! 정혜인, 그네 슛! 정혜인, 그네 슛! 막혔습니다. 그네 슛! 막혔습니다. 오우! 승리 괜찮으세요? 네! 아니, 정혜인만 4개 좀. 정혜인만 4개. 정혜인만 4개야. 정혜인만. U.S.P. 4개야. 지금 처절하게 리사 선수가 연속해서 선방을 해 주고 있는데 신인철 팀은 지금 팀 차원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혜진! 혜진! 어! 남이야! 자! 임태진 대신에 강보람이 투입됐습니다. 다시! 최진철 팀 골킥입니다. 자, 또 정혜인입니다. 또 정혜인이에요. 자, 밀어낸 허경이. 자, 역습할 수 있을지 강보람. 강보람. 강보람이 투입됐습니다. 어, 집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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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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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람 그대로 인발 슛! 허술합니다. 장보람 선수가 오늘 투혼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보람, 보람, 보람. 오케이. 집안 싸워. 그래서 아마 둘이 세게 못 붙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서로 피해 주냐고. 난 세게 붙었는데. 아! 나 옛날에 선영 언니랄 때 세게 붙었는데. 선영 언니 안 봐주더라. 아! 못 떨어지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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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겸의 슈퍼스위브기야! 자! 자! 지금 뭐 박성현 선수 공격 라임을 올리자마자 그대로 슛을 때리잖아요. 선영 앞에, 앞에. 개샷. 엑시 최성용 골킥입니다. 오케이, 굿! 선영 앞에, 앞에. 굿, 굿, 굿! 보람아 기다리래. 하영! 자, 김가영. 내주는 패스가 오히려 위험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강보람, 강보람. 때려야죠. 아... 김가영 빠른 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벗어납니다. 강보람 선수 제대로 취한 것 같은데요. 강보람이 어제 암프구나. 12,000원. 그죠? 강보람 선수가 다시 빠졌고요. 윤태진 선수가 들어옵니다. 자, 허경이가 준비하는 킥인입니다. 오케이! 리사! 차분히 차분히. 자, 골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지금요. 굴러나고 있는데요. 체리나 일단 내보냅니다. 괜찮아, 굿 트라이! 그래도 차분히 차분히 차분히. 이렇게 차분히 차분히. 긴 차이름. 이처럼. 그래서 신기하. 이제洲. 감사합니다.